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에서 돈복이 크게 터지려면 우리가 키우면 좋은 그 식물 3가지가 있습니다.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게 되면 안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돈복을 받기에는 유리한 그런 조건이 됩니다. 식물의 그 성장은 집에 그 활력있는 성장과 그 동조화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. 어떤 분이 그 식물을 키우다가 갑자기 그 식물이 아주 시들시들해진다면 단지 그것은 식물만 시들시들해지는 것은 아니죠. 일종의 그 신호가 돼서 투자해서도 또 손실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. 괜히 또 안 들어갈 곳에 그 돈이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.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. 예를 들어 어느 시기부터 집안의 그 식물들이 아주 그 윤택 있게 또 잘 성장이 된다면 투자나 가족 구성원들의 그 일들도 또 술술 그 시점부터 아주 잘 풀리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그만큼 그 둘 사이는 밀접하게 서로 그 동조화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. 이때 그 모든 식물은 방출되는 그 에너지의 구분에 따라서 양기운의 그 식물 그리고 음기운의 그 식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이때 그 풍수에서 돈복에 더 유리한 것은 음기운의 그 식물이 더 유리해집니다. 음기운의 그 식물이라는 것은 여성 에너지의 그 기운이 방출되는 그런 식물을 뜻합니다. 음의 그 특성을 가진 그 식물에서 금전운을 그 끌어올리는 데 더 좋다는 것이겠죠. 음의 특성 즉 도운운을 끌어올리는 그 식물은 대표적인 것으로 바이올렛을 많이 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그 보라색 꽃을 그 피우는 그런 식물이 있다면 또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그 다음은 그 제라늄도 그 돈복을 크게 그 끌어오는 꽃으로 풍수에서는 아주 권장을 하는 그런 식물이고요. 그 다음 또 아주 좋은 게 있죠. 실내 그 키우게 되면 집안의 그 성취운을 크게 그 상승시키는 그런 식물은 바로 미니 그 대나무입니다. 실내에서 그 키울 수 있는 그 작은 크기의 그 대나무가 있는데요.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집안의 그 금전운과 돈복을 크게 그 상승시키는 풍수에서 그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식물의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. 또 지금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집안에 있는 그런 집들도 계실 거고요. 앞으로 또 기회가 돼서 식물을 추가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그 식물들 참고하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간단히 집안의 그 물질적인 재산을 그 증가시켜주는 집에 두면 금전운과 그 돈복을 크게 그 상승시키는 크게 그 끌어올리는 풍수식물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풍수식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집안의 재물운을 크게 그 끌어부수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